다시 한번 제9회 지방자치의 날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무총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기념식을 축하하는 무대를 바로 준비했습니다. 17개 시도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아리랑 하모니 대합창을 준비했는데요. 네 바로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함과 흥의 판타지를 펼쳐보이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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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ip μας 아라리시오 아리라 두개로 나를 돌려줄래 나를 버리고 가시는 길이 심리오가 또 발령난다 아리라 아리라 나라리오 아리라 도대도 넘어간다 장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우리 내 가슴에 희망도 많다 아리라 아리라 아라리오 아리라 아리라 가르쳐 희스러졌구나 내 환에 관중은 정화가 났구나 함께해요 지방같이 얼씨구 좋네 참여해요 같이 본 거 얼씨구 좋네 나리나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나 난데 아리랑 고개로 날 덩겨주소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나 난데 아리랑 고개로 날 덩겨주소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나 난데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나 난데 아리랑 나라리나 난데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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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랑이 웃음면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바흘라산 올라서는 코로나의 바람문에 너여 나여 우리 숨쉬는 얼굴 낮에 낮에 밤에 나 강사랑이 웃음 하향을 안아 하향을 새는 고맙다 하향을 새는 고맙다 행복한 지방자치 어리스도 좋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국 17개 시도 직접 주민들께서 2주 동안 한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연습해서 이렇게 좋은 하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수고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신명나는 가락을 등에 하고 저희가 다음은 자치분권 2.0의 비전을 담은 자치분권 2.0 울산 선언문 낭독과 퍼포먼스가 있겠습니다 국무총리님 그리고 행안부 장관님 지방사대협의체장님 울산시장님 울산시의회의장님 군권위원장과 균형위원장님 주민대표 김미용님 로엔나님 박정혜님 설동원님 박은지님께서는 모두 무대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